자 영상 끊었구요 좀 귀찮지만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오 쏘님도 사실은 그... 내전은 좀 그렇죠? 그죠? 자 투어 깨버리자 어차피 내전 터뜨릴 거고 이 새끼들 조질 거니까 콜씨 망했다 그러구요 무조건 로드 하지 그치 그래야 돼 그래야 암에 안 걸리는 거야 자 드리덴트에 발란군 정리했구요 자 드리덴트에 발란군 정리했구요 음 내전하지 않 터졌니? 내전하면 이렇게 뭐지? 씹새끼들아 하... 개빡친다 정말 내전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짜증이 나 자 얘들은 남쪽으로 이렇게 보냅시다 터덕이죠 터덕이죠 얘들 왜 내전 지금 안 터트리죠? 지금 내전 위험비 52%나 되는데 왜 안... 왜 안 터트린대 이 새끼들 이거 지금 쫄았나 12월 12일에 씹새봐 전두환 같은 놈들이 이렇게 진압됐었어야 되는데 타르비슘 차려왔구요 자 얘들은 베디놈 쪽으로 갑니다 자 얘들은 그리고 얘는 파다... 파다... 파바티움까지 가는구나 쟨 요기다가 일단 레버 깨놓구요 이 새끼들 쫀거 같은데 왜 내전 안 터트리지? 터뜨려 봐 새끼들아 자 꼭보면 저렇게 판을 깔아주면 안하는 새끼들이 있어 한다고 한다고 깝치다가 베르가봄의 빈민강 베르가봄의 빈민강 제가 까먹었나봅니다 진짜 안 터트렸네 얘들 왜 안 터트리죠? 자 파바티움으로 얘들은 가고 얘들은... 가서 공격해줍니다 자 파바티움 한번 털어주고요 자 파바티움 한번 털어주고요 야 공공지에서 올려주는데 쫄까? 그냥 구성이 낫겠죠? 쟨 여기서 증원해주고 얘들 진짜 쫄았나 보다 왜 안 터트리지? 터트려보라고 자 걸족하고 무영묘족이영 어? 쳐트렸다 이 새끼들 이거 자 걸족하고 무영묘족이영 어? 쳐트렸다 이 새끼들 이거 새로운 놈이 이제 또 만들어졌는데요 애국자 이거 개병신 시스템입니다 이거 얘가 새로운 문파장이라는데 얘도 보니까 쓰레기네요 자 일단 그래서 그 내전이 터졌고 이게 뭔데? 오이 뭔데? 저 테크도 안 나오는... 테크가 도달하지도 못하는 건데 저걸 어떻게 뽑죠? 쟤들 자 아무튼 내전이 터졌고요 이 쓰레기들이 지금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냈네요 79년 12월 10일에 이렇게 진압이 됐었어야 되는데 찌그레기들이 또 그때는 그 뭐예요? 빈대처럼 잘 살아남았어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광주에서 사람 죽이고 새끼들이 자 일단 얘들은 베디놈으로 갔고 파바튬에 있는 애들은 지금 한턴 뒤면 두턴 남았다고 표시됐는데 한턴 뒤면 아마 완성될 거예요 저게 저게 파름리 쪽으로 일단 가보죠 자 얘들은 이렇게 계속 징집해 주고 터넉입니다 터넉 터넉 모두 이렇게 허무 받는다 약탈을 보냈더니 자 얘는 베디눔 치고요 엔테게스테로 갑니다 반란 터지겠는데? 자 일단 요거 하나 올려주죠 석도림 안녕하세요 자 일단 뒤로 좀 물립니다 자 우리 소방사가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리구리아에 군대 하나 새로 만들어서 저 채워줍시다 여기는 업크판들을 위에 넣어주고요 자 턴 넘기죠 이건 이길 것 같긴 한데요 그 좀 지금 귀찮거든요 되게 그래서 그냥 로드해서 장군 하나 넣어줄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아 이번에 또 이게 안 되네 그 군대 제안이 걸리네 군대 제안이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아까 새로 많이 밝혀졌는데 자 자 무역할 수 있는 애들하고만 무역 맺어주면 되고 제일 로마 쓰레기 느리 보입니다 자 제빈패 이 놈에 터졌죠 자 이 놈에 attitudes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까먹는다. 자, 파름리 먹었구요. 자, 퇴게스텝 오고. 베네티 좋은 짐 라벤나에 들어가있네요. 베네티 좋은 짐 어떻게 지나도 없으세요. 많아주시면 되서. 저거. 정말 좋아. 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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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인데, 그런데, 몇몇은... 못하겠지, 하지만 이 조회에 더 행복할 수 있겠지. 세누리아도 지금 버티고 있고 여튼 넘깁시다 자 그 반란군 잡았습니다 또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또 건물을 하나 바꿔놨네 왼쪽을 좁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들은 다시 돌아가구요 음료가 끝난다고 하면 되나요? 음 I am ready! 쟤는 요기 매치하고 아무튼 요기 난리는 이제 끝이 났는데 얘들은 또 내려가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필요하겠네 당연하지 자 터넘깁니다 케넘아니 애들이 지금 그 라벤나를 함락시키기 직전이죠 그죠? 자 우리는 케넘아니를 칩니다 이게 안 된다고 뜨네 얘들 보병 지리 쓰레기라서 해볼만 한데 안 된다고 뜨네요 자 일단 요건 해산하고 그러면 다음 단에 같이 공격합시다 자 얘도 남진하구요 그 다음 우리 프락치 안에 생겼는데 프락치는 일단 남쪽으로 보내주죠 이제 남쪽으로 보내주죠 해볼만 해 정리가 되어있어 지금이 안 된다 이제 남쪽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남쪽으로 보내주세요 나한테 남쪽으로 보내주세요 호보고 아이들밖에 없어? 자 결혼시키고 장군을 우리 쪽 사람으로 바꿔주고요. 자, 턴 넘깁시다. 자, 공격했는데 이겼습니다. 쟤들 보병질이 쓰레기라서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1티어 짜리라서 별로 안 좋은데 쟤들은 더 안 좋은 거더라고요. 자, 뱀 이거 두 개 올려봅시다. 준비를 해. 자 플라겐티아 모으고 쾌너마니 잔당들은 파름리 쪽으로 갔죠 쎈파바티움으로 계속 가고 이제 식량이 좀 남네 이게 좀 남아요 계속 간당간당 했었는데 이제 좀 남고 클라겐티아는 계속 돌면 될 것 같고 쟤 메디올라 눈으로 가고 자 떠넘기죠 케너마니 잔당들이고요 케너마니 잔당들이고요 자 걸저거한테 삥 뜯었고 케너마니 망했습니다 쟤 이 나무 쪽으로 보내 놓읍시다 얘는 되죠 제 브레이크샷이고요 카르노테스는 잔당이 하나 있네요 잔당 부대 하나 있어요 쟤 드레덴 총 쪽으로 가고 쟤 여기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태기스테이 군데라니 또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결혼시키면 장군이 막 생기지 여기도 야만족들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부대를 하나 배치해 놔야 됩니다 자 턴 넘깁니다 마이너 백션보다 메이저가 쉬운 것 같다 그 그 내전 같은 걸 제외하면은 게임 진행이 열심히 매끄럽고 그리고 내 체감인데요 이건 내 느낌인데요 그 수입도 마이너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게임 내에 이제 수입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 모자라는 느낌을 잘 받지를 못하겠습니다 자 또 쓰레기들이 분당했고요 다른 켈트죠 이게 다른 켈트죠 자 히스트리 라는 놈들이 테게스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헬베티라는 놈들이 클라벤나에서 나와 자 그래서 혹시 뭐 변동 그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뒤통수는 안 맞았고 자 애들은 여기로 합니다 자 플라겐티아로 들어가고요 대충원해 주고요 메디올라 노네님네들은 루나 쪽으로 와줍니다 루나 남쪽으로 가야죠 새로 정당 만들었다고 그랬지 이 씨발 평화주의자네요 병신들끼리 분당했나 보다 병신들끼리 자 평화주의자랍니다 평화주의자 이 게임에서 평화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 여기다 또 하나 만들어주고 그럼 장군 중에는 그 다른 정당 애들이 없는 것 같네 그죠 다행이네 아 참 얘들은 어떡하지 피사는 왜 또 반랑 운영일까요 자 여기 매치해줍니다 턴 넘기죠 턴 넘기죠 피사는 왜 이렇게 이동 범위가 낮은 것 같지 적은거 같지? 왜이렇게? 원래 그런건가? 저기에 요원이 없는 군대가 있네요 얘네 여기도 줍시다 자 그리고 이들은 걸족을 칩니다 걸족을 쳐요 자, 이 시각을 해요 저 이 상황이 다가야 되죠? 자, 이 시각을 다가야. 자, 이 시각이 되죠? 자, 이 시각을 하고요 아니다. 자, 이 시각을 하고요 어... 그... 해보진 않았는데 알긴 알죠. 마블도 합니까? 원래 세노네스가 보통 비에쥬르한테 먹히거든? 마이너 백션으로 했을 때는. 근데 메이저 백션으로 하니까 정상적으로 세노네스가 살아남네. 자, 브릭샤의 발... 저거 뭐예요? 빅맨가 생겼네고. 베네틱 좀 망했고요. 자, 다음 이 친구들은 로나 쪽으로 와주고. 얘도 로나 쪽으로 와주고. 얘는 펠시나치고요. 아, 근데 그게 모두가 왜 그러지? 아, 이건 저거. 아니, 저거, 저거. When the move, that's. When your feet bleed, you can move. 그거는 다른데도 다 똑같아요 원본 게임에서도 그래요 올기병으로 구성하면 제일 빠르고요 캠페인 맵에서 보병 섞이면 이제 그 좀 더 이제 그 약 그 뭐죠 들여지고 그래요 아 그래요 미리블 투 아 그 로마도 그래? 아 로마도 그렇지 맞아요 내 옛날에 유목민족을 했을 때 그그그그 내 그거 그그그그 뭐야 그그그 왜 록솔란 이런 애들도 할 때 있잖아 그때 내가 올군기병으로 다니잖아 그러면 이동력이 엄청 많이 늘어났었거든 기억납니다 자 걸종 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전이 또 터질 수가 있대요 이 10새끼들이 다레시족 문구로 소리 새끼들인가 다레시족이 뭔데 어느 새끼들인데 어느 개새끼 이 새끼들인가 보네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요 지역을 다 평정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 만약에 내전이 터지면 이 지역이 독립한다는 거네 아 그쵸 그냥 기병만 쓰시면 되지 쟤들 만약에 내전 터지면은 저기 이제 여기가 독립해 나가는 건 예를 들면 그렇다치고 짓던 건물이 씨발 다 멈추고 증발한다는 얘기잖아 자 피해 줄이 망했습니다 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저 지역이 만약에 반란을 터트릴 거면 독립을 할 거면은 내가 이 지역에다가 이걸 아이씨 다 지어놨는데 이걸 한턴 남겨도 자 얘들은 요렇게 갑시다 빨리 진압해버리고 빨리 진압해버리고 빨리 어떻게 해버리죠 파름리에 이 문구로 소리였나 이 새끼들 아 문구로... 문구로 소리네요 자 파름리에 요 문구로 소리 새끼가 하나 고용에 두고요 그러면은 또 아마 상병으로 해야지 자 고용에 두고 그 다음에 요거 취소해 주고요 탈환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합시다 자 메디올라논에 또 군대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니까 군대 숫자에 제한이 걸리네 아... 제일 라벤나로 가고요 펠시나에 있는 애들은 자 플라겐티아 쪽으로 가주죠 보병... 네 아마 그런 게 있을 건데 근데 그 보병 중에서 어떤 병력이 더... 이동력이 어떻게 되고 그건 잘 모르겠다 요 고역대 아 아 고맙습니다.